난 이렇게 해도 절대 못해! 그런 참언니 없이 그녀를 안식구하자마니요! 나만요! 이 할머니가 진짜..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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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세요. 너 뭔데? 아,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. 나 이제 별갖지 않은 것들이 난 무시하네? 어? 어? 쏙쏙! 이번만큼은 잘해야지. 다녀오겠습니다. 이번에 전학원 학교에서 무사히 보냈으면 좋겠는데... 그랬다니까 개웃기지 않냐? 아, 진짜 너네만 아는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엄마! 진짜 줄나 짜증나! 고마워, 엄마! 나랑 또 얘기해!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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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자, 어제만에 새로운 촬영생이 왔어! 자식이 오줌! 이쁜가? 이빴으면 좋겠는데? 뭐지? 야, 숨셔버리게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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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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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난, 너, 마리아.. 잘 ㄷㄷㄷㄲ.. 부탁해. 어허, 진짜 개척겨! 완전 boys and girls and girls, 그럼 마리는? 뭐, 저기 카리 앞에 가서 안기 점? 네, 네. 저 녀석이 감히 건이의 업자리를 차지한다니? 아, 마이갓! 아, 진짜 꼴부견이네! 아, 아, 안녕? 어, 그래. 안녕? 어, 진짜 잘생겼다. 정규의 집회가 온 거리한테 버려 버렸어요! 아아, 아, 미쳐. 아아, 아아. 하... 앞에 잘생긴 애 옆에 앉아가지고. 학교생활이 또 꼬일 것 같은데. 야! 나 전학생! 나, 나? 진짜... 나? 어이가 없어서? 아... 일단 편하게 누워보자. 아, 너 말고 누구 있어? 어? 나... 왜, 왜? 야! 너 진짜 개쩍긴다! 너 우리 건이한테 꼬리를 쳐? 어? 니, 니가? 진짜 간태가 부었어? 이 콧말을 한 게 진짜! 어? 야. 뭐해? 가자. 걔, 그래! 가자! actic... 갓기에다! 어머, 어머, 어머... 벌써 말 것 같네... 아휴, 뚫하지. 이번 학교에서만큼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 보려고 했는데... 나물 사세요 나물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지 말랬잖아 그럼 장사를 어디서 하라고? 여기 네 녀석 땅도 아니자녀 여기 우리 육이라고 할머니 몇 볼 얘기해 장사하려면 우리에게 잘 있어야 보호비를 내놔 이거지 말이 좀 안 통해? 점프 돌깍 좀 보여줘? 어떡하지? 이러지 마 난 이렇게도 잘 땜었니? 그런 참언니 없이 그녀는 안식구하자마니요 이 할머니가 진짜 그만하세요 응? 너 뭔데? 어?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별 가짜는 것들이 난 무시하네? 어? 어? 자식아 까불고 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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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려양아치 감히 이 몸을 건드린 거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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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용? 하아.. 너 같은 삼려양아치들은 다 죽어버려 하는데 말이지 공기가 줄네 아깝게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? 뭐야? 뭐야 아직도 있어? 진짜 그 눈을 뽑아버려 가지고 집을 놀아 해버릴까? 당장 내 눈앞에서 안 사라져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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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아닌가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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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젊은이 아유 아까 안경이 날라갔던디 눈에 뱉는 게 없어서 그렇게 변해버린다니까 몰라 몰라 그 얼굴은 자식이 그렇게 왜 까불어가지고 얌전히 있을 것이지 그게 말이야 지금 뭐라도 된 줄 알아 한 대 더 받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만해 이 나쁜 놈들아 그만하라고 뭐야 얘네 나도 혼내고 싶은 거냐구 이것들이 감히 약자를 괴롭히다니 간다 괜찮아? 다친 데는 없어? 진짜 못된 녀석들 왜 친구를 괴롭히는 거야 야 또 누가 너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지켜줄 테니까 어? 어? 나 학원 가야 돼서 안녕 응 신빵 짚어 신빵 짚어 신빵 짚어 신빵 짚어 이보지 어? 어? 야! 카메라 거리지마 미..미안해 아 진짜 저거 줄네 줄네 미안하면 다야? 어 미안하면 뭐 학교 시간 있겄나? 어? 경찰이 도둑하지먹어? 어? 아니 그게 미안해 아 진짜 건이가 좀 신경 써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? 어? 건이가 좋아하는 게 무슨 소리야? 아 진짜 이 여우 진짜 개척겨 뭐라는 척 하는 거 봐라 이걸 그냥 막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? 아 진짜 뭐 공지가 좋아? 어? 뭐야? 어? 어? 어 그게 건아 내가 분명히 어제 마리는 괴롭히지 말라고 했던 거 같은데 어? 아 괴롭힌 게 아니라 어 그래 장난치고 있었어 그치 마리야 응응응응 그래? 조심해 아 진짜! 아 지은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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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해 미친놈! 뭔지 모르겠지만 건이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기분이 됐는데 아이고 모르겠지 아 우와 마리야 너 진짜 부럽다 건이가 널 좋아하는 거 같아 어? 무슨 소리야 나 같은 걸 건이가 아아 저건 분명 널 좋아하는 거야 뭐지? 내가 병력 16년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 자신감을 가져 아우 응 뭐니가 날 좋은다니 아 안말도 안돼 그렇게 잘뚫는 애가 나를 응 으흐흫 으흫 맛있어 입니다 아 귀여워라 어 마 마리 아 어, 안녕 어, 안녕 그, 집 가는 길이야? 어 나랑 집이 비슷한가 보네 나도 이 근처에서 살아 그, 그, 그래? 얼굴이 많이 빨간데 혹시 어디 아파? 어, 아니, 아니, 아니 어, 안 아프면 다행이고 어, 어, 어 저, 거코나 어? 너, 왜 이렇게 나한테 잘 대해줘? 아 너, 나 좋아해? 미쳤나봐 나 지금 왜 이러는 거지? 아, 어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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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내가 이상한 말 해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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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볼게 응 어? 좋아해 어? 저번에 너가 이상한 양아치한테서 할머니를 구해주는 걸 보고 첫눈에 반했달까? 뭐? 그, 그걸 봤어? 그럼 설마 내 안경이 벗겨진 것도? 어 봤지 어 아 아 못생겼지 아주 이쁘더라 어?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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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뭐 뭐 뭐 뭐하는 거야 아 말이야 안경 변한 게 없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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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고 이쁘네 으아 아 맞다 안경 내 학교 어떻게 가지 하 짜증나 언니가 오면 안경부터 달라고 해야겠어 어 전학생 오늘은 안경이 어 뭐야 지은이 이쁘잖아 이제 아주 제대로 여우짓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아 아 아 뭔 개소리야 야 오늘 기분 나쁘니까 시비 걸지 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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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되겠네 오늘 옥상으로 따라와 아 빨리 끝내자 안경 받으러 가야되니까 하하 언제까지 그렇게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아 오빠 오빠 어 너가 오리 연속으로 폈냐 하하 하하 얼굴은 반반하네 보아줌만 해 근데 연속에 높이면 안 되죠 하하 하하 공주님 지켜주라고 아주 왕자님들이 납셨네 어 근데 그쪽 얼굴은 전혀 볼만하지가 않은데 어디 아스팔트에 넘어지고 왔나봐 하하 하하 당독한 녀석 미안한데 난 여자라고 안 봐줘 누가 봐달래 겁쟁이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러게 왜 까불은 거야 하 으 으 마리야 에? 건하 왔어? 아 건하 이건 너라도 봐줄 수가 없으니까 끼지마 너 진짜 오빠도 딱 완전 지웃대 어? 가 감히 감히 마리를 으 으 으 으 으 내가 지켜줄게 어 왜 빠져 형님들이 대화 나누고 있잖아 이야 토 아니 감히 이게 까불고 있어 으 하 으 으 으 으 달아 아 아 너무 무서워 아 아 진짜 뭐야 마리야 괜찮아? 야 고.. 건하 이번엔 내가 지켜줬네 어? 설마 넌 넌 그때? 괜찮아? 다친 데서 맞아 너가 그때 날 구해줬었지 어 어 어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마리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모두 박수 으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